남자들은 모두 연애를 하는데 당신만 연애를 붙어는 진짜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오늘 이 남자를 주목해보자. 이름은 양세찬. 나이 30세, 모태 솔로. 별명 모지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은 창도연. 나이 미상, 모델 펌치는 기록지에 발등 신미녀.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 연애해보고 싶어하는 여자. 오늘 소개팅 잘된다. 안된다. 잘된다. 안된다. 잘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된다. 개폭망. 나가리. 오지마. 나가리です. 저리가 있을게. 뭐라고 하십니까? 러시아 말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저리가 있을게야. 그레이스키야. 생모질인 아니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도연씨. 도연씨 오늘 소개팅이시라고 새 제발 신고 오셨네. 아 예. 이렇게 될지 모르고요. 미쳤어요 지금? 아 예. 아 이건 왜 밟아요? 아 또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게 또 있어가지고. 아 짜증나. 그거 재킷 새거에요? 아 예. 어제 샀습니다. 친구들끼리. 아 저 진짜 장난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정신을 갖고서는. 도연씨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연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켓 벗으세요. 많이 젖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좀 많이 젖은 것 같아가지고. 보겠습니다. 장난 좀 짓고 젖어가지고. 도토무늬 입으셨네요. 여기 안에 동그라미는 왜 튀어나와있어요? 어머. 아 진짜. 아 고객 구멍을 왜 뚫어놨어요? 아 예. 통풍 잘 들어가고 뚫어놨는데. 아 진짜. 뭐 뭐예요 그거. 빨리 빨리 튀어요. 튀어요 그거. 아니 이건 저의 매력인데 이거. 김수현의 카리스마 눈빛이 있고 또 박보겸의 또 여심을 사로잡는 눈빛이 있고. 전 두 개의 눈빛이 이렇게 있는데. 눈꺼풀 덮어요. 눈 안 마주치게. 오 천재네. 죄송합니다 도현씨. 또 신경 거슬리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도현씨 잠시만. 머리 갈아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현씨. 자상하시네요. 아 예 또 제가 또 자상 빼면은 또 제가 또 있습니다. 도현씨 가족관계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오빠 하나 있어요 위로. 아 그렇습니까? 세찬씨는 어떻게? 아 예 저는 조카 셋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는 형 둘. 누나 셋. 다 복하시네. 엄마 넷. 할머니 다섯. 네 알겠습니다. 뭐 주문하시죠. 아 예 주문하시겠습니다. 여기 주먹!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어 김수현씨 주문하십시오. 아 저는 그냥 팥빙수로 할게요. 세찬씨. 아 저는 주문하십시오. 주문을 하시라니까. 전 이거 대표해 주십시오. 손님 저희 가게는 규정상 외부 음식 반입이 안됩니다. 뭔 소리예요? 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여기 와서 시켜먹은 거예요 이거. 이게 어떻게 외부 음식이에요. 바로 준비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먹었던 거예요 이거. 무슨 외부 음식이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죄송합니다. 숟가락 두 개 주세요. 아 최악이네 최악이야. 전쟁이다 전쟁이에요. 어 전쟁이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예 아버지. 아 진짜. 아니 제 말 듣고 세우라고요. 아니요. 아니 잠시만 제 말 듣고 세우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세우라고요. 건물 세우시나 보네. 아니 대리버거 말고 세우버거요. 어 새우요 새우. 그러세요 아버지. 새우버거 맛있죠. 아 예 새우버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정대씨가 문자나는 거. 잠실점에 그거 완전 맛있게 하거든요. 어 나갔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데우셨네. 네 고맙습니다. 주무시는 되십시오. 이거 빨리 먹고 나가시죠. 아 예. 도윤씨도 좀 드십시오. 아유 그럼 이것도 드세요. 어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맛있겠죠. 아 예. 아 조진씨. 왜요? 잠시만. 무슨 뭐가 묻어가지고. 자상하시네요. 아 물 자상까지 해보자. 아 아 아 근직하다. 뭐야. 아우 씨. 이거 뭐야 지금. 깍지 낀 거 아니지? 아우. 아 나 이거 손 세개인 줄 알았네. 이봐요. 지금 발만 지는 거로는. 나 지금 만진 거예요? 이거 발이 찍어. 발 밑에 붙어 있지. 어이 밑에 붙어. 아우 씨. 이보세요. 죄송한데 저 갈게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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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우 잡자. 발 잡은 거야. 도연씨가 생각하면 그렇게 덜 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앞서 나가려고 다 해두니까 도연씨한테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도연씨한테 실수한 것 같아서 제가 집까지 모셔다드리겠습니다. 기다려서 차 피어볼게요. 아 진짜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니야. 똥산수를 하고 있네. 도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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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씨 타세요. 저 남들보다 계시네. 들 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섰다고 타세요. 아니 뭐 어디 타야 되죠? 여기 타세요. 저희 집 인천인데 어느새 오래가죠? 30km를? 인천이요? 앞에 누가 막고 있으면 이렇게 총을 쏴면 됩니다. 받아라! 잡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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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이크!